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화의 산 채널 이호경입니다.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바로 국립고공박물관인데요. 오늘 과거 출장의 주제 바로 인사동 출토 유물입니다. 인사동에서 발견된 특별한 항아리와 그 안에서 발견된 더욱 놀라운 유물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과거 출장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가시죠! 네 인사동 발굴전시회에 왔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이상백 연구사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사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립고공박물관 전시홍보과에 근무하는 이상백 학예연구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항아리에서 인사동에서 항아리 유물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활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구텐베르크 활자보다 그 이전에 조선 전기의 활자가 발견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출토 현장에서 처음에 발굴을 하고 있다가 16세기 문화층에서 항아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 있는 처음에 잔편들이 조금 나왔는데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가 그 잔편들을 보다 보니까 활자로 확인이 됐고 그 활자를 하나하나 더 확인을 하다 보니까 항아리가 활자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항아리에서 활자가 발견된 게 조금 신기했어요. 항아리에서 발굴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 발견되었던 금속 유물들이 일정하게 절단이 되어 있는 유물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당시에 이 금속 유물들을 녹여서 무언가를 다시 재활용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상세한 것은 좀 더 연구를 진행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한글과 한자 두 가지 종류의 활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류, 어떤 이름을 가진 활자들이 발견되었나요? 이번에 확인된 활자들은 세종대에 만들어진 갑인자와 세조대에 만들어진 의뢰자 3종이 확인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각각은 어떤 쓰임과 어떤 의뢰를 가지고 있나요? 활자 같은 경우는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요. 만들어진 그 해에 간지를 따라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간지에 따라서 그 해에 제작된 활자라고 해서 갑인자, 의뢰자, 의류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갑인자라고 하는 그 활자는 1434년에 세종이 직접 명해서 만들어진 활자인데요. 그 당시에 책을 찍었을 때 실질적으로 활자가 자주 뒤집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정교하게 제작을 한 활자입니다. 그 갑인자를 이용해서 찍을 수 있는 책이 하루에 40장 정도까지 찍어졌다고 하거든요. 40장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수량이겠네요? 네, 그 전에 제작을 했다고 알려진 경자자는 40장의 절반도 안 되는 수량을 하루에 찍었다고 해요. 실제로 활자로 찍은 책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자가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자들이 책에 있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연구를 해서 활자의 모습이라든가 활자의 서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해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활자의 뒷모습 같은 경우라든가 옆모습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서책은 그 활자를 찍은 면만 남아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활자들이 다량으로 출토가 되면서 활자의 모양에 대한 연구가 전면적으로 아마 다시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선 세종실록에도 실려져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같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간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유물이 발견되었나요? 이번에 발견된 유물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유물은 일성정시라고 하는 유물입니다. 낮과 밤의 시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주야 겸용 시계고요. 세종의 명으로 제작이 된 시계입니다. 그러면 낮과 밤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확인된 지금 유물이 세 개의 고리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 고리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고리는 시간을 보정하는 역할을 했고 그 안에 고리는 해시계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고리는 별시계 역할을 하면서 해시계도 있고 별시계도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종합 패키지 같은 시계네요. 네, 맞습니다. 같이 발견된 유물들이 제작 시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각자 시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총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총입니다. 총기류 같은 경우는 1588년으로 지금 제작 시기가 밝혀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활자는 1434년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활자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빈자가 1434년에 만들어졌지만 힘진왜란 직전까지 계속해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용됐던 시기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작 시기가 이르다고 해서 시기가 차이 난다고 서로 다르게 이용을 한 거를 한 번에 모았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럼 이게 한꺼번에 발견된 이유나 이게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유물들이 다 의도적으로 절단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것을 녹여서 무언가를 했을 것이라고 그냥 추측을 하고 있고 발굴된 장소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달이 이름이 철물교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이 철물을 다루던 어떠한 곳이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건 그 시기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유물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유물들은 당시에 금속 자체가 상당히 귀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유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금속 칼자로 당시 간행한 책들은 국가기관에서만 주로 간행이 됐었습니다. 역시 네, 그래서 그 가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인사동 출토유물 전시관에서 연구사님과 같이 함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인터뷰를 듣다 보니 우리 조선시대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었고 제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유산 채널에서는 이후로도 이렇게 재미있는 인터뷰들을 많이 많이 준비해 두을 테니까요. 자, 다 같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과거 출장으로 다시 한꺼번에 만나봐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